너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너무 떨리네요. 아 정말. 인사 잠깐.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김선호입니다. 필리핀 팬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마부하이 필리핀 팬의 앗꽃이 김선호. 오 마이 굿네스. 오케이, guys. 선호 is welcoming everybody. 와 마부하이? 마부하이도 하세요. 뭐? 오케이. 선호, 아. 아 인사 진짜 잘하는 것 같아요. 아 왜. 포기냐, 포기몬. 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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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ve already lost. So today, this is your first time to meet Filipino fans as part of the GLOBE family. How do you feel to be here? Let's hear him out. 오늘 GLOBE의 가족으로, 필리핀 팬들과 첫 만남을 받게 되신 건데, 함께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아, 이렇게 필리핀 팬 여러분들을 공식적으로 만나는 게 처음이라, 사실은 어우, 이렇게 긴장도 되고 떨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좀 또 반면으로는 설레기도 합니다. 오늘 부모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오케이, 네. So,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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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 are a few things that he prepared as a surprise, 한글자막 by 한효정